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찻기 내반TV입니다. 네 오늘은 그 흥신 메트로는 그 제가 그 2호선이라는 노선이 그 성수에서 그 삼성역까지 한번 제가 주행 영상을 제가 운전하는 그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시청받으면요 그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흥신 메트로 화면을 바로 가오를 하겠습니다. 너 너 났어? 어? 네 안녕하세요. 주님은 됐습니다. 저기 옆에 그 옛날에 운행을 했던 그 개조 메이코 초코 같네요. 조금 그 거치대가 없어서 이거 화면이 흔들리는 점을 좀 참고했으면 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Then,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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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아무튼 참고했어요. 다 취임을 잤다고... 추임을 열 수 없는 곳이라고... 추임을 잤다고... 추임을 잤다고...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운전에... 운전면허증이 없다 보니까... 추임을 잤다고... 추임을 잤다고... 추임을 잤다고... 추임을 잤다고... 추임을 잤다고... 추임을 잤다고... 추임을 잤다... 온라인 이 세상은 DNA가 속은 흥 lam sign to the 95th street croat 강변 동서울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운전을 못해서 서행하는건 궁금할 수 있어도 참고해서 연결하는건 없다보니까 아 이거면 됐겠지 정의체초구 정의체초구 오후울 Сам인구 안그러웠는데 혹시.. 카메라.. 아멘 근데 이 폰이 그 배터리가 한 40%가 되면 바로 꺼지기 때문에 이걸 각을 본 다음에 이거 바로 충전기에 꽂아야될 것 같다 이번 역은 잠실라루, 잠실라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잠실라루, 잠실라루역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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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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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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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춤을 다겠습니다. 오, 끊었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